급등주 매매 실전 성공 비법 급등주 매매의 특징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강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러한 특성을 노려 매매하는 것이 급등주 매매이다.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는 주식 대부분은 세력들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면 된다. 세력의 강력한 매진만이 단기간에 가격 급등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등 종목은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는 한 다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력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라도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식간에 세력이탈이 이루어질 경우 강한 급락의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므로 다른 어떤 매매보다도 철저한 손절과 정확한 매매 방법을 알고 해야 한다. 급등주 매매는 상승 중 조정을 보이면 세력들의 이탈 여부를 확인 후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으면 동참해 매수하는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지 막연히 고점에서 급락 후 재반등 가능성을 기대하며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본책에서 설명하는 급등주 매매는 고점에서 급락하는 종목을 공략하는 매매방법이 아니라 급등하는 중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급등주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하는 급등주 매매를 비롯해 상한가 매매, 박스 권돌파 매매, 신고가 매매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매이자 진정한 급등주 매매라고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은 상한가 매매다. 급등주 매매의 특징 상승의 강도가 큰 종목의 경우 오일선을 이용한 공략 매매 방법이 유용하다. 다음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추공략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5일, 20일, 60일 이평선이 완전 정배열인 종목 주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종목이어야 상승의 힘이 강하고 하락시에도 쉽게 재반등한다. 이 상승 추세 중에 주로 오일 이평선을 타고 상승 중인 종목 오일 이평선을 타고 상승하는 종목일 경우 강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은봉으로 하락시에 거래량이 줄고 양봉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 은봉으로 하락시에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세력이 아직 팔고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므로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 4, 위험 종목은 제외 급등주 매매에서 가장 주의할 사항 중 하나가 급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종목 우선 주정리 매매 종목 불성실 공시 종목 시장 경보 종목은 차트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무조건 제외한다. 5, 키포인트 은봉 전날 양봉의 몸통 크기가 은봉 몸통 크기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하며 가급적 더 클수록 은봉 다음 날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목 선정 노하우 5, 1, 2평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은봉이 나타나면 전일 양봉의 크기가 은봉의 크기보다 두 배 이상이고 은봉에서의 거래량이 적고 은봉이 5, 1선을 깨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날 시가에 매수한다. 보통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5, 1, 2평선을 깨지 않는 한 끝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매수 상승을 이어가는 도중에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는 보유 물량의 50%를 매도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상승 중 터지는 거래량은 세력이 자신들의 물량을 처분하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력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매집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팔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증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다. 종목 선정 노하우 매수 시 해당 종목의 급등전 시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급등주의 급등전 오랜 기간 횡보하거나 조정을 보일수록 상승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등전 횡보나 조정 기간이 길면 목표 보유 기간을 보다 길게 잡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단 매수 후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하는지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량이 급증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다. 보통 20일 평균 거래량의 3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 위험 신호이다. 참고로 이전처럼 연속상황가로 급등한 종목이 하락 전환 시 재반 등 시점을 노려 매수하는 방법은 기대이익은 작고 잘못될 경우는 매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절대 매매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급락 종목은 고수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매우 짧은 데이트레이딩 매매로도 급락 위험성 때문에 매매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주식 투자 사업 계획서는 검색창에서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을 검색하면 다운 가능합니다.